어제 저녁에 빨래를 또 안개고 자서 서리가 내렸습니다 빨래에 아음 마르겠죠 뭐 이렇게 해 뜨면 너 왜 이렇게 펄쩍펄쩍 뛰냐 다리도 안좋은 곰탱 곰탱아 야 이거 다 나한테 달려드는거야 기분좋아? 가을이? 꼬리잡기 놀이하려고 그래 가을이? 꼬리잡기 꼬리잡기 경기아 꼬리잡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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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니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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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하지 말라고 가을아 욕하지 마 욕하는게 습관적으로 옛날 습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긴장도 안 하고 그냥 그냥 응 왕왕왕 되는 정도입니다 예전에 막 긴장해가지고 오시마아아아아악 막 소리지르면서 지금은 꿈 굶시렁굶시렁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이 그랬어 가을이 어이 그랬어요 어이 그랬어 만덕이가 좀 아픈 것 같아 내가 병원에 갔다 올테니까 이들은 여기 햇볕쬐면서 사교모임 하고있어 알았지 너 욕정 그만하고 꼬리잡기 놀이 하려고 그러는거야 지금 응 그래